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게니즈 TV 현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조금 하나솔루션에 관한 리포트가 키움증권 쪽에서 나와줬는데 이 부분 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장도 한번 체크해보고 하나솔루션은 흐름도 체크를 해보고 같이 쭉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74% 하락 코스피 아 코스 닭 시장은 마이너스 0.22% 하락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2260억 배수 코스 닭은 양매에도 2,000억 나와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하방이었고 달러 선물 외드 포지션 나와주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 나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기본적으로 키움증권에서 나와준 하나솔루션의 리포트인데 목표가를 19%를 낮춘 44,500원 을 제시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음 어떻게 보면 아 뭐 이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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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패널 출시 오케이 좋아 하지만 차익금 수준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20%를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 34%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인데요 이 하나큐셀이 이제 탑컨셀 모듈인 큐트론 G2 시리즈를 2월 한국과 유럽에서 동시 출시한다라고 5일날 밝혔습니다 이제 기존 셀 대비 발전 효율이 1% 높였구요 기존 제품 대비 효율 저하 현상이 개선이 되면서 연간 0.33%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새로운 제품이 나와준다고 해도 투자를 위한 차익금 증가 부담으로 인해서 목표가가 어느정도 좀 아쉬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업을 위한 주주 환원도 다소 제약이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현재 시장에서 제일 좋지 않은 부분 중 하나가 차익금의 부담 혹은 이러한 키워드가 제일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요즘에 기업들이 평가를 할 때 하나솔루션이 PBR이 0.1이에요 업종 펄이 10.89인데 하나솔루션 펄이 17.81이고 이제 뭐 주당 수익도 봐야 되고 ROE도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도 사실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차익금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에는 조금은 기업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어... 아쉽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요즘에 PBR 1 미만인 기업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그러지 못한 이유도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만큼 현금을 잘 쌓아놨고 우량한 기업군들이 올라가지는 건데 하나솔루션도 우량하긴 하죠 하지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아무리 저평가를 받아도 그 저평가의 요인이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었던 기업군들이 올라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저평가를 받은 기업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평가를 받아도 배당도 줄 수 있어야 되고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사주 소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주 환원 정책이 명확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고 레벨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군들이 움직여주는 것이지 단순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늘려놨어요 근데 그런 기업군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서 올라가주는 시장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 하나솔루션이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저평가 기업군들이 올라가셔도 올라가지는 그런 수혜지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여기 구간에서만큼 어떤 이슈를 살든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만 1,600원, 3만 2,000원 초반대의 구간을 깨버리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다시 한번 하방으로 열려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빠져버리게 되면 3만원을 깨고 2만원 중반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저주분들께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투자를 하실 때 현재로서 조금 비중이 높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4주 연속으로 25% 수익 달성했고 저 PBR 수혜주소를 또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신원 링크 잊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깔끔하게 하나 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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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